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승우아빠입니다. 연휴지만 저는 나와서 영상 찍고 있고요. 현재 시각 1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갖고 온 영상 네오쌤이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네오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일 동안 지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상한가. 상한가 가격이 11,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자리 60선, 120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받고 있다. 네오쌤 뉴스 한번만 살펴볼게요. 네오쌤 세계유예 CXL 양산잔비의 몸값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수조원 경쟁사 제쳤다고 되어있습니다. CXL은 HBM처럼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의 성능을 올리는 등 기능과 역할은 비슷하다. 다만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가격이 싸다. HBM은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대역폭을 높여서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면 CXL은 모듈 추가만으로 메모리 용량을 확정해 연산이 빨라지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업계에선 CXL 제품 출시가 곧 포스트 HBM 시대에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CXL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HBM의 쓰임은 차츰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이후엔 침랩과 연산까지 해낼 정도로 진화된 DRAM들이 잇따라 나와 기능, 영향력, 실적 등 모든 면에서 HBM을 대체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새 군면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바로 네오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 찍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네오쌤 현재 가치 비싸냐 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차트 대응법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매매 습관을 매매 습관을 바꾸고 심법을 바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 성공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도움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네오쌤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시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죠. 현재 시총이 5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5천억이 넘고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네오쌤 사업보고서를 좀 볼게요. 매출액 매출액이 자 3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바뀐 내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370억 하던 회사가 750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천억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은 50억 83억 80억 음 매출 원가가 좀 늘어났고 이제 어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상황이고요. 단기순이 순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56억 100억 82억 음 매출은 늘었지만 역시나 영업이익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 단기순이익도 좀 줄어들었네요. 어 판매비 관리비 이 부분이 좀 증가한 탓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금융수익 금융수익이 줄었네요. 금융수익이 뭔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또 금융비용도 줄어들었네요. 음 이거는 뭐 사업 외적으로 뭔가를 했던 것 같고요. 반기 보고서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주가금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실적을 보면 전년도 반기에는 556억 그리고 요번에는 384억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약 30% 한 35% 정도 줄은 것 같네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매출들 한 개 없으니까 영업이익이 55억에서 10억 너무 많이 줄었네요. 단기순이익이 60억에서 32억 어 이 부분 때문에 좀 네오쌤이 요번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확인했고요. 현재 시총 5천억 시총 5천억 이고 매출은 매출은 전년 전년 약 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익은 이익은 약 85억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좀 빠질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하반기를 좀 봐야겠죠. 하반기가 왜냐면 어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CX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납품 관련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HBM3 어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뭐든 해줘야지 이제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어디든 계속 추가적인 더 납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이 중요하고요. 또 CXL에 삼성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삼성전자 사장 부사장 다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죠. 그런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 받을게 네오쌤인데 이게 지금 상용화되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고 공급되는게 하반기나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보고서 1,2분기는 안좋았지만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다만 중요한거 이제 10월달이죠. 3분기 이 3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주식이란게 실적이 선반영되죠. 보통 선반영되고 그리고 세력이라는 놈들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개미를 털어먹는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잘 나온다고 하면 세력이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3분기는 좀 일단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거는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매출 대비해서 5배잖아요. 반도체에서는 지금 5배라는 매출 대비 5배라는게 어떤 내가 뭐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팻리스냐 아니면 뭐 설계냐 파운드리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밸류를 가격 몇 배를 주냐 이거죠. 작게 주는 곳은 작게 주고 크게 주는 데는 막 10배 막 50배 막 70배 까지도 줍니다. 그게 반도체 인데 네오쌤 이 정도 가치는 아직 비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 정도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이 정도까지는 넉넉히 잡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주가 가치는 현재 어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4천원이었던 종목이 얼마까지 갔었죠? 17,000원까지 갔습니다. 4배 정도 올랐죠? 자 1년 동안 이때 한 번 올랐었고요. 또 이때 한 번 올랐었고 약 4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이때 패턴 한 번 볼게요. 이 구간에서 한 번 퉁 튀어주면서 횡벌을 만들어주고 급등 자 이런 식으로 자 파동이라는 게 주식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때 이때였습니다. 이때 자 이때가 최고점을 찍고 엔비디아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나돌면서 블랙 원데이가 나왔었고요. 근데 그때 가격도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이때 이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꼬꾸라기 시작했죠. 하지만 네오쌤 자 제가 일단 정리 한 번 해드릴게요. 네오쌤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는 중립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CXL이 아직 상용화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좀 전에 뉴스 보셨죠? 뉴스를 보셨을 때 CXL의 가치는 HBM을 없애버리고 사장시키고 이놈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CXL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CXL은 우리가 고속도로 그동안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CXL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죠. 그리고 빠르긴 한데 한 번 또 차선이 야 이 길이 새로 생겼대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습니다. 그럼 그거를 몰려든 사람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간중간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나 이런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다고 하면 길이 분산해야 되겠죠. 제1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이런식으로도 나누고 이 길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게 CXL이라고 하면 되구요. CXL의 장점은 길을 분산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이거를 연결연결을 연결연결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다른 기기 청소기 등등 분산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ACDC라는 얘기를 하죠. 이건 전기 얘기긴 한데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이라고 하죠. 전기에서도 직렬은 직렬은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하지만 어 그 뭐죠? 저항이라는게 강합니다. 그리고 DC 병렬이라고 하죠. 병렬이라는거는 비용이 비싸요. 비용이 비싼 대신에 한번 처음에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뒤로 소비되는게 굉장히 전력소무도 작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길을 여러 개를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게 네오쌤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여기 차트 관점을 좀 나눠놨는데 지지와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와 저항 돌파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우리가 목적이 뭐죠? 돈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면 첫 번째 안전성이 좀 필요하죠. 안전성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에서도 어떤 제품을 팔 때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 안전성을 느끼죠. 대신에 수익률이 낮죠. 하지만 원금 보장이 된다는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고 해서 고금리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죠. 이런 개념도 우리가 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코인과 카지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뉴스가 됐던 실적이 됐던 공시가 됐던 이런 기준들이 있고 또 경쟁 업체에 대한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실적과 가치고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 돌파 이 개념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번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바닥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를 정말 내가 확신이 확신이 100% 1000% 있지 않는 이상은 4배가 오르더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카콜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사람들 지금 주가가 4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4만% 이렇게 올랐어도 과연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막말로 회사 대표 대주주도 중간중간에 차익실현 해가지고 현금화하죠. 테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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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 같은 경우도 수천억씩 뭐 막 6천억 8천억 막 이렇게 현금화를 합니다. 대주주도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배당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같은 일반 주주들이 이걸 끝까지 가져가겠냐고요.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10배 20배 이런 종목 오렸다고 하더라도 가져간 사람 진짜 솔직히 3%나 될까요? 1%나 될까요?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자 우리가 안정있게 하려면 이런 구간 자 여기 한번 떴을 때 한번 먹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대응하고서 또 추매를 하던 어떻게 하든 하고 또 이렇게 올랐을 때 한번 또 팔아먹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고 우리가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제가 배울 때 그랬습니다. 제 스승님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중장기를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여기서 썼다고 해서 여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장기 계좌를 따로 가져가고요. 단타 계좌를 따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두 종목을 다른 계좌로 나눠서 삽니다. 그런다고 하면 한 가지 중장기 종목은 정말 그냥 가져가세요. 큰 돈을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단타 종목 단타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속 4989 를 반복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중장기 계좌는 중장기 계좌대로 가져가면서 단타 계좌에서 계속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중장기 계좌에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대로 여기까지 나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 목표가 여기였는데 목표가 여기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얘기고 여기까지 왔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여기를 목표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네요. 그럼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팔걸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대응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또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 여기 오면 아 좀만 다시 살까? 여기 좀 오면 아 이제 팔아야 되냐 더 사야 되냐 여기 좀 오면 아 미치겠네 이제 팔아야 돼 살아야 돼 진짜 미치겠네 이러다가 여기 오면 아 내 수익이 다시 절반이 날아갔네 수익이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팝니다 아 더 이상 다시 더 하다가는 내 수익이 다 없어질 것 같아 여기서 팔아요 그러면 이때 다시 날아갑니다 이게 개미의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먹고 또 여기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갔다가 여기까지 안 갔는데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 여기서 수익 절반 날리고서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좌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만 해도 자 이 종목만 해도 여기서 벌써 3배가 올랐는데 3배에서 이렇게 오르죠 대부분의 거의 한 70-80%의 종목들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대부분 정말 대부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 약 2600개 정도 있는데 어 지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1600개에서 2000개 정도 종목은 52주 신적가거나 아니면 역사적 신적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이런 대응을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여기 선두 구워놨잖아요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상한가 11,200원짜리 안 깨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에 여기 이날 이날 거래터진 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어 거래터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고리가 꽤나 길었습니다 윗고리가 8%나 되고요 계속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이 아래서만 놀다가 이날 상한가를 쳤죠 이날 이 최고가 9,890원 9,890원 자리를 제가 손에 그어놨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분봉은 너무 확인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어 5분봉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 9,890원 이 자리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죠 강한 돌파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쵸 10분봉으로 볼게요 10분봉 앞에 또 이 자리가 하나 있네요 이때도 역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고 꼬꾸라진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 자리를 돌파면서 재돌파가 나왔고요 그쵸 자 이때 꼬꾸라지면서 꼬꾸라지면서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다시 돌파를 못해주면서 주저앉고 이날도 역시 자 다시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이날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급등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와 돌파 그리고 저항 이 세 개의 개념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어 이거를 분봉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체결 호가 호가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대응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 이 구간만 해도 그제간만 해도 5%를 그냥 먹을 수 있었고요 어제만 해도 또 7% 7%가 아니죠 11% 11%를 그냥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어제도 어제도 3%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 구간만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단타 잘 치는 사람들은 몇 프로 먹을게요 자 이날만 제가 이날 영상 찍었죠 이날 영상 찍고서 제 영상 보고서 따라오신 분들 이 구간 4일동안만 해도 벌써 제 영상 보고 따라오셨다고 하면 이 상한가를 배제하고라도 지금 벌써 한 15% 17%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 그 분들은 지금 오히려 먹지 못하고 지금 보압이죠 삼성전자에서 3% 5%면은 다른 종목 일반 종목에서는 거의 상한가 정도예요 그 상한 삼성전자 게시판 가보죠 축제입니다 축제 3%만 올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15% 이런 17% 구간을 그냥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 얘기대로 이때 사셨다고 하시면 지금 벌써 20에서 25% 정도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식의 어 주식은 존버가 아니고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처럼 계속 지수가 안 좋고 막 전쟁이 난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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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오쌤을 뭐 5천만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적어도 5천만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 혼자서 하시기 힘든 분들 하기 힘든 분들은 어 여기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4892-8918 제 개인 번호고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구간구간 다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릴 거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네오쌤이란 종목 아까 전에 제가 좀 이제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체 주가는 주가는 시청으로 계산했을 때 적절 구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이 주가가 더 업그레이드 되냐 아니면 다운이 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XL이 올 하반기 삼성전자나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에 정말 상용화되고 공급이 되느냐 그리고 내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정말 사과를 걸만큼 걷만큼 이제 확산이 되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실적 보여드렸죠 일단 첫 번째 이번 올해 적어도 3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식은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거고요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 네오쌤 주가 어 지금부터 지금 고점이 17,000원이었죠 어 충분히 어 3만원 3만원 가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CXL이 상용화가 늦어진다든지 실적이 계속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어 뭐 9,000원대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빠졌었죠 엄청 빠졌었죠 7,000원대까지도 빠졌었죠 반토막이 더 났었습니다 그쵸 어 7,000원대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요번에 잘못된다고 하면은 다시 6,000원대 아니면 5,000원대까지 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CXL이 어 성장 동력이 돼서 회사의 매출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가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면 내려가야죠 그게 어떤 어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우리 배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박순영 이사가 엄청나게 오른다 막 앞으로도 뭐 3배 더 간다 5배 더 간다 막 이런 식으로 3년 5년만 기다려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지금 반에 반에 반토막 났죠 그게 실제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나오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식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식품 관련주 원래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거의 뭐 IT IT나 뭐 반도체 이런급으로 그 이상 더 올라가버렸죠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드는 것도 있고 또 금투세 부분도 있고 아 그리고 금투세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주에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좀 항복하는 분위기죠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 대응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네오쌤 가지고 계신 분들 네오쌤도 좋은 종목이지만 이런 장 제가 빨리빨리 짧게 짧게 먹어주는 게 계속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정을 주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더 사든 물타기든 불타기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든 하려면 좀 더 많은 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승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주도주 단타 두세 종목 드릴 거고요 하루에 3에서 5% 정도 수익 가능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누적 수익 50에서 70%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축구 못한다고 손흥민이 축구 못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스케이트 못한다고 김연아가 스케이트 못하는 거 아니죠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1% 상위 1% 주식쟁이들도 있는 거고요 슈퍼 개미도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개월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850만원 가능하고요 2개월이 됐을 땐 1500 3개월이 됐을 땐 2500 이게 6개월이 됐을 때는 9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이거를 자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이든 사업이든 뭐 어떤 투자든 뭐든 간에 내가 야 나는 못 믿어 너는 무조건 사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사업도 못하고 투자도 못합니다 평생 근로소득만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번다고 해볼게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봤자 1억 10억 못 만듭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외급쟁이라고 할게요 내가 가정 있는 입장이고 자 내가 500을 벌어도 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제 자식이 고등학생인데 어 제가 한달에 고정적으로 가정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생활비로 쓰는게 900만원정도 쓰는거 같아요 애기 학비다 뭐다 해가지고 나가는게 뭐 900만원정도 사용하는데 어 좀 좀 제가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애기들 두명 키우는 친구들 보면 어 애 어 저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키우고 있는 제 친구들 보면 보통 이제 한 600에서 700정도는 쓰는거 같아요 애기들 학원비가 뭐 한 300에서 400정도 나가고 뭐 부모님용돈 한 50에서 100만원주고 뭐 대출비에다가 뭐 생활비다 하면은 아끼고 아끼고 해도 한달에 50만원 100만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1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억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죠 9년 10년이 걸립니다 자 1억 모으려면 9년 10년이 걸린다고요 이거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요 못 믿는 사람들은 평생 못 믿습니다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시기하면서 욕하면서 살죠 그쵸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하지만 못되니까 욕을 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승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자 키움 사용자가 약 천만 명 정도 있는데 제가 7,952 여기 상위 1% 하고 있는 주식 전업 투자자고요 어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이렇게 저한테 어 주식 수익률 한 번씩 보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좋습니까 돈 쉽게 벌고 물론 쉽게 버는 건 아니죠 저는 머리가 터지죠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주식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번 줬던 종목인데 자 태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이 종목 자 여기서 매수를 시켜드렸었고요 이 종목 1차에 2차에 400% 300%나 상승을 했는데 바닥에서는 사실 못합니다 저도 몰랐었고요 이때 뭐 특별한 신호가 없었고요 이 복목을 보고서 이 시그널에 매수를 했고 최고점에 못 팔았지만 어깨에 팔았고요 또 조정이 크게 나왔죠 자 제가 파동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크게 오른 건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때 또 좋은 시그널이 나와서 자 눌리면서 또 매수를 했고요 또 어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빠져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봤고 또 올라와줘서 매도를 했고 그래서 95% 75% 15% 3번 짧게 짧게 매매를 했더니 몇 프로? 392%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2000원대 종목이 23,000원 그쵸?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 더 올랐습니다 이 종목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처음부터 10배를 작정하고 갔을까요? 손박김이라는 게 있죠 손박김 세력 손박김 이 종목 여기서 세력이 한 번 먹고 던진 거를 다른 세력이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손박김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야 난 이 종목 1000% 보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끝까지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승우 아빠 히든 세력주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종목 어 목표 목표 수익률 50에서 120% 얘기해놨습니다 6개월 이상 눌림 횡보매집봉 4개 이상 발견된 세력매집주라고 돼 있고요 언제든지 쏘아올린 작전주라고 돼 있습니다 자 문자 같은 번호고요 승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종목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게 세력매집주냐 라고 얘기를 드리면 자 제가 엄청나게 큰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이 구간 볼게요 제가 이런 류의 차트를 좋아합니다 바닥부터 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어 자 이 구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자 8월부터 언제까지죠 3월까지 7개월을 이렇게 같은 거에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자 거래량이 탕탕탕탕 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졌죠 이런 걸 세력매집봉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력매집봉 4개 이상 돼있다는 봉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섯 개 나온 후에 여섯 개 여섯 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2,200원 했던 게 5,300원이 됩니다 자 두 배 반이 올랐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2,200원짜리 종목이 5,000원을 갖다가 1,3,000원이 됩니다 1,3,000원짜리가 다시 어디까지 빠진다 자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어떻게 된다 3,6,000원이 됐다 이게 바로 세력 세력 세력의 매집과 손바퀸과 다시 급등 이 파동 이거를 2,200원대에 샀던 사람이 다시 5,000원까지 1,3,000원까지 갔는데 다시 5,000원까지 왔을 때까지 버틴다고요 3,6,000원을 바라보고요 미친놈입니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 드리고 그리고 이런 세력 매집주도 선물 드리고 50% 120%를 얘기했지만 제가 끝까지 추격 관찰을 해서 이 종목이 500% 갈지 1000% 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추격해서 계속 집중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네오쌤 이렇게 영상 마감할 거고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고 저한테 문자 주신 거 돈 드는 거 아니죠 문자 요즘에 공짜죠 무료죠 그쵸 그거 한번 주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고요 결정하시는 거고요 매매를 하시든 마시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010-4892-8918 승우 승우입니다 자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